다음역은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비널로 도평구청 2관으로 가실 고객들은 이번역에서 7호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비널로 도평구청 2관으로 가실 고객들은 이번역에서 7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산을 타다. 건대 Kreickt 운전자과 3호가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역 강변동서울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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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동서울터미 강변동서울터미 강변동섬шến 도쿄오빠구 오픈 도쿄오빠구 오픈 도쿄오빠구 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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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역은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옆입니다. 리리싱물은 오른쪽입니다. 기관역은 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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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